지금부터 저는 한국 여자들의 삶이 어째서 삼국지 정치 싸움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한국 여자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서로서로 얼마나 기싸움하고 서로 식이 질투하는지 느껴보시며 여초 커뮤니티가 어째서 지옥인지 알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최근 맘카페에 성심당 임산부 프리패스 할인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성심당에 임산부 배지나 산모 수첩 가지고 가면 줄 안 서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5% 할인해준다. 대전 사람인데 맨날 줄 섰고 만삭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다른 임산부들은 참고 부탁드린다. 라는 글을 작성한 임산부가 있습니다. 성심당은 참 좋은 빵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들일 건데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불행해지고 질투심 열등감을 느끼는 족속이 있으니 바로 한국 여성들 여성시대가 아닌 이미 출산이 완료된 한국 여자들의 커뮤니티에는 다시는 성심당 안 간다 다음 주 대전 가는데 다른 빵집 갈 거다. 그러지 마라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나 배려는 이제 그만 멈춰라. 악용 때문에 안 좋은 것 같다 할인도 해주는데 프리패스까지는 불공평하다. 라는 소리를 하면서 이미 애를 낳은 나이대가 있는 한국 여자들은 입에서 피를 토하며 성심당에 임산부 혜택을 까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부라는 명함이 암행어사 마페다 하죠. 임신해서 장례식 못 간다 결혼식 못 간다 하면서 대전까지 빵 사러 갈 기력은 있으신가. 라면서 임신 중인 한국 여자들을 비난하는 임신을 끝낸 한국 여자들. 임산부 혜택은 100% 여성을 위한 혜택이니 남성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임산부 혜택을 가장 증오하는 건 아이러니하게 한국 여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자신은 출산을 완료하고 폐경까지 간당간당한 아줌마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싸우고 있죠. 그깟 빵 쪼가리 먼저 먹게 해주는 게 저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겠지만 우리 아줌마들에게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애를 낳은 아줌마들과 함께 스펙도 인성도 얼굴도 몸매도 박살이 나서 결혼을 못하게 된 fm리스트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프리패스 게 싫다 빵값 할인은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알바 아닌데 줄 서서 먹는 내 시간은 왜 뺐냐. 같은 식으로 같은 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 같은 여자가 반대하고 있으며 그러면 일반인은 줄 서 있다가 점점 임산부 때문에 밀리는 거네. 똑같이 돈 주고 시간 내는데 왜 줄도 양보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왜 임산부라고 할인해줘. 남의 경조사는 임산부라 몸 힘들어서 못 가는데 본인 빵 사 먹는 건 괜찮나 봐. 같은 식으로 임산부 혜택을 가장 증오하는 건 남성이 아니라 그 혜택을 볼 수도 있는 한국 여자라는 사실.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 남성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펜코의 임산부 프리패스 할인글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베스트 댓글은 이런 문화 너무 좋아 임산부 배려하는 문화라는 식으로 임산부 정도는 배려해줄 수 있다는 반응을 남성들은 보이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임신 못하는 남성 차별이다 라는 댓글에 비추천이 48개 박혀있고 이 정도는 차별해도 된다는 댓글에 좋아요가 23개 박혀있는 게 지금 남초 커뮤니티의 근황인 겁니다. 여성들은 언제나 남성들이 여성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증오한다 말하곤 하죠.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진정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성별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들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대한 편이죠. 하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미 아줌마 할머니라 그 혜택을 보지 못하면 욕을 하고 자신은 못생기고 마음씨도 못생겨서 결혼 못하는 fm들은 임신을 못하니 그 혜택을 받을 임신녀들을 욕하고 역시나 같은 여성을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같은 여성이라는 진리가 여기서 드러난 거죠. 싱글벙글 여적여의 진리를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먹는 빵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적여의 가장 좋은 예를 찾으려면 멀리 가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자인데 같은 여자 욕하잖아요. instructions for the video. 감사합니다.